어디 있었어, 어디가 있었어, 어디가 있었어, 어디가 있었어 아이고, 보고자님 자,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사료입니다 또 여름철이잖아요, 보양식 해줘야 됩니다 닭고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리, 맛있게 좀 감사합니다 그 자리인지 돌려가지고 1분만 돌리면 됩니다 아, 1분만? 네, 그래서 그냥 먹여도 되고 사료하고 섞어서 먹여도 되고 그냥 줘도 아주 좋아할 겁니다 맛있겠다 좋아, 감사합니다 오구오구, 소리 맛있겠다 오구, 잘 먹네 엄청 잘 먹네 다르죠? 네 그래, 숟가락 빨아먹는데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앞으로 좋은 개로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